산새가 유난히 깊어 물도 좋고 공기 좋아 뭐든지 쑥쑥 잘 자란다죠. 어른들이 심어놓은 얼갈이 배추 역시 아삭아삭 보기만 해도 고소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만 잘라지? 오늘 이거 밥 정리하면서 김치 하는 날이에요. 어머니 이남이녀거든요. 식구들 다 올 거예요. 그러면 이 김치를 이렇게 한꺼번에 해가지고 통에다가 다 덜어서 가져가요. 자식들 오는 날은 아궁이 부엌 열리는 날. 지긋지긋하기도 하려만 어머니는 또 불을 지피십니다. 아 그만하라고 나야죠. 밥을 먹었는데 그래도 정신이 있으니까 뭐든지 하고 싶으잖아요. 가난한 살림에 어머니는 평생 두부를 만들어 자식들 어엿하게 키워내셨다죠. 부엌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있으면 가루 걸려요. 가루 걸려요. 늘 이른 새벽부터 종종 걸음치며 부엌을 홀로 지켜온 어머니. 며느리가 성질 급한 사람은 응고자를 빨리 넣어갖고 딱딱하게 만든다고. 그런데 저기 찬찬히 해야. 그래서 게으른 며느리가 두부 염워를 드린다고 했어요. 게으른 사람이 해야 찬찬히 하기 때문에 이게 말랑하게 된다고 두부가. 보들보들한 순두부맛 보려면 뒷산이나 한 바퀴 돌고 와야겠습니다. 두렵다는 재미에 술술 흐르는 시간. 어머님이 해주셨던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은. 두부? 나도 침두부가 아직도 안 질리면 별로 맛있어. 아침에 일찍 가시니까 일찍 일어나서 기다렸다가 퍼즐은 제가 거기서 먹는 거예요. 새벽에. 어떻게 그 맛이 질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오로지 자식들 생각뿐.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누글무글해지면 먹으라고. 드디어 순두부가 몽글몽글해지면 어머니는 이내 바빠집니다. 이게 소자람들은 이게 침대지만. 이리 오세요. 여기에서는. 저기 뭐예요. 밥살 모르겠어요. 밥살. 오느냐고. 온가족이 달려드는 새참. 야 이거 앉아 봐. 아 나 이제 잔뜩 먹어서 이러실래요. 잔뜩 먹기는. 우리는 두부를 하도 먹어서. 우리 아저씨 앉아 보잖아. 뜨끈뜨끈한 순두부는 언제 먹어도 마음 푸근하게 위로해주며 어린 시절 추억을 부르는 맛입니다. 두부를 틀에 눌러둔 동안 겨울 김장 못지않은 풍경이 한바탕 펼쳐지는 집. 조금도 많이 넣는데. 이렇게 이제 모찜이 나는 거예요. 여섯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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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서 아는 사람이 쪼끄만. 혹시 알아요? 조카 며느리는 벌을 서며 그늘을 만듭니다. 작은 엄마한테 굉장히 잘하시나 보다. 그럼요. 잘해요. 제일 잘해요. 막상 완성되고 나니 은근히 더 많이 욕심나는 겉절이 김치. 엄청 맛네요. 맛있겠다.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김치가 짱 맛있어요. 와, 보험해 보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짜 제일 많이 가져가고 많은 걸 가져가기로 했는데. 아, 제일 조그만 것 가지고 난 건가. 나름한 햇살이 뜨거워진 오후. 진짜 올라왔네. 소극해. 왜 그런 거예요? 올라와서 찍어 먹어보니까 맛있어. 맛있어요? 걔가 하늘 높은 줄만 알아서 그런다. 아니, 장이 올라오면 보자는데. 아, 그래요? 아, 잘 됐다. 아니, 작은 어머니, 장이 올라오면 부자 된다고? 어. 그럼 나 오늘 항아리 밑에다가서 불 질러 놓을 거야, 올라가게. 야, 억지로 안 돼. 묵은 장은 건드려서 올라오지만 해장은 왜 올라오냐? 방금 만든 고소한 두부로 새우젓, 부추 양념 끼얹어 끓이는 어머니표 전골 맛은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안 먹어요? 두부 잘 됐어. 하늘 안 돼. 이게, 이게 한 마냥 해야지 딱딱하면 맛이 없어. 어찌나 맛있는지 두부라면 손사리 치는 아버지도 좋아하신다죠. 전문점에 가면은 약간 딱딱하잖아요, 이게. 딱딱하다고 약간 굳어있는데, 저는 아주 숟갈 대기감스럽게 좋아하잖아요. 아래는 맛이 차이가 있다. 고소한 맛이 더 있다. 이제 더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의 부엌은 오늘도 화수분입니다. 어차피 이게 반질반질해요, 근데. 그래, 이게 빨빨하게 됐잖아. 아, 세상에. 잘 먹겠습니다, 장은 어머니. 자식들 휩쓸어 가고, 다시 부엌에 혼자 남은 어머니. 어머니 조그마하기가 있었는데, 이게 그런 시원함을 가져와서 애가 준다고. 애가 맘에 닮은다고 하고, 애가 주는다고 하지. 우리가 뭘 먹나요. 언제까지나 부엌 문 활짝 열어주실 거죠. 훈훈한 불길 늘 놓아주신다면, 사는 일 견딜만 하겠습니다. 좀 작은 선, 사람들이 뭐 먹는지, 어떻게 산지, 어떻게 선들이 어떻게 생긴지 궁금해서 한번 가볼 거예요. 소설같은 한 편의 얘기를. 자신에게 싱금만 빠지면, 모든 걸 잘 알 수는 없어. 아니, 사람들이 아주, 야, 말을 할게요. 아, 이거 뭐 식, 음식이 맛있는 거이다 생각하니, 뭐. 뭐 유명한지, 여찬지도 모르고. unlimited love and enjoy!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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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nk 이런 거예요. 설득을 되게 기분 좋아해요. 77% 여섯 시원은 가coins 한 재미에 Brasilу 잘 찾아보세요. 안녕